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니 형 근데 소개도 안하고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가겠다고? 하나 둘 셋 야 요리야 진짜 가야돼? 태태가 이 한밤에 다시 돌아가자 그냥 집에 애들하고 내기했잖아 우리 이대로 가면 5만원 줘야돼 애들한테 야 겁쟁이들아 그것도 못해? 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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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뭐야 겁쟁이녀석 뭘 안해 아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랑 내기해가지고 이 산속에 한 바퀴 돌고 가기로 했잖아 진짜 해야돼? 우리 이러다 내기지면 5만원 줘야돼 나 이번달에 돈 없어 난 할거야 우리 빨리 출발하자 여기 출입금지보역 아니야? 그래 여기 출입금지 아 여기에 뭐 귀신이 나온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야 우리 엄마하고 귀신이 없다고 그랬어 너무 깜깜한거 아니냐? 진짜 너희들 진짜 겁쟁이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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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좀 이상한거 같은데 여기 왜 하나 있어? 일단은 우리 한바퀴 돌고 했으니까 빨리 돌고 가자 어 잠깐만 형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이거 무슨 소리야 어 이거 뭐야 으악 왜 왔어 누구세요? 그분이다 그분 경비원이신가봐 이 건물에 왜 왔어? 오늘 이거 한바퀴 돌고 나 퇴근인데 그게 아니고 저 친구들이랑 내기 했거든요 이 산소 한바퀴 돌고 하면은 어? 5만원 내기 했어요 5만원 내기를 했다고? 안돼 이거 한바퀴 돌면 안돼 한바퀴 돌면 죽어 안돼 왜 죽는데요? 우리엔 아주 못해 못해 한 개전에 살고 있어 에이 그런거 안 믿어요 이미 말 많이 들고 왔는데 야 잘 봐라 자 할아버지 내가 볼 때는 어? 우리랑 내기하는 애들 친구야 에이 아저씨 어제든 아저씨 빠지세요 야 우리 빨리 한바퀴 돌고 가자 5만원은 내거야 내꺼쟁 내꺼쟁 이런 건물도 있고 야 여기 뭐 별거 아니었네 어? 아 5만원 받으면 뭐 사지? 나 치치치치 으악! 왜왜왜왜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여기 함정이 또 있네 함정이 5만원 벌면은 치킨 먹고 그래야겠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거 같아 왜 자꾸 함정이 있지? 나 좀 이상한데 좋겠니? 자 할아버지가 내기 했다니까 우리 못가게 할라고 지금 함정 설치해놓은거야 나무가 있네 여기 야 근데 이거 이거 사람 시체 아니야 이거? 에이수 아니야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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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아버지가 이거 또 설치해놓은거라고 우리 무섭게 할라고 으악!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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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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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너도 봤어? 뭐야? 뭐야? 어이 정말 어? 너희들 5만원 갖기 갖기 실제에요 거짓말이야 너도 안 봤어 너도 봤어 너도 봤어 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난 못 봤어 난 봤어 난 봤어 난 봤어 난 봤어 난 봤어 난 봤어 내가 귀여운거 어... 살려주세요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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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도대체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으어... 으어... 뒤에 쫓아온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상한 괴물이다 야! 아저씨! 제발 도망가세요! 아저씨! 어어! 아저씨! 진짜 여기 괴물이 있었군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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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신은 지난 3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잡아먹고 다니는 슬랜드맨이라고 하는데! 슬랜드맨.. 아아.. 저 녀석이 나온 이상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 어.. 뭐.. 뭐죠? 그녀석 나온 이상을 어떻게 탈출하는 거죠? 여기를? 옵시디언으로 되어 있는 감옥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안에 굉장히 성스러운 지역으로 거긴 감옥이잖아 그렇죠 네 그 감옥 석에 철창 안으로 들어가면은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탈출.. 엉! 엉! 엉 x3 잘못했어요x2! 어우! 잘못했어 렌톤을 잊어먹었잖아 크게 났는걸? 요로야, 렌톤을 잊어먹었어 네? 응, 나 하나 맞춰 너무 다황해서 렌톤 잊어먹었지 뭐야 이거 찾았어 숲에서 뭐지? 오! 아까 그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거다 이거를 다섯 개를 모아서 철창 안에 비위번호를 맞추면은 여기에 탈출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나도 좀 더 찾아볼테니까 찾아서 거기 앞에서 만나자 응응 알았어 요리야 너 왜 오늘따라 듬직하다 요리오빠 너무 무서워 왜이래? 니 등뒤에 숨을거야 도망가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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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탔았습니다.크가 나타났다고요. Estegek 이게 랜턴을 들면 위치가 보인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랜턴을 들지 말아야될거같아요 일단 우유좀 들께요 야 너 왜 목이 없어? 어? 야이 뭐야? 왜 내 목 어딨어? 너 목 어딨어? 목 어딨어? 내 목 어딨어? 야 바보야! 어 야야야야 내 대단계 목이 없어 야 뭐야 너 왜 목이 없냐? 지랄이야? 어! 내 목 어... 어おㅓ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니 목이 없다고 야 왜 목이 없냐? 쟤 뭐냐? 어어어 왜그러세요 저한테 왜그러시라고요 어? 으어! 으아! 아! 우와! 우와! 깜짝 놀랐다! 진짜 깜짝 놀랐다! 야! 저거 뭐야? 야! 아저씨 돌아가! 뒤에 있어! 아저씨 그러니까 비밀번호 5개 찾고 나가면 된다는 거지? 비밀번호 여기 있어! 어 찾았어요? 또 찾았어요? 나 비밀번호 빨리 찾아야겠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벌써 4개를 찾았다고? 야 나 하나도 못 찾았는데 저거 건물 안에 있나? 건물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아저씨 이거 비.. 이거 종이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아그렇게나 한다 이거 레버가.. 어? 뭐야? 야 도대가 도대가 내가 구해줄께 구해줄께!! 오오오ów 우와아아 우오오오 어 야 우아 야 근데 니 옷 아까 앤드멘 녀석이 내 옷을 벗혀더니 이런 꼴로 만들어버린다고 앤드멘님 비키니를 입혔다고 자기 취향대로?! 그래서 그래 무서운 녀석 너희들도 이렇게 될kö야 빨리도 또박 쳤야돼 어어 으아아아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악! 저 슬랜다만 녀석 요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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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야 내가 비밀번호 다 찾았거든 다섯 개? 그럼 나갈 수 있는 거야? 어 그럼 나갈 수 있지 그럼 나갔자 빨리 나가자 얘들아 비번 다 찾았다 감옥 앞으로 가 야 우리 그러면은 몰래 도망가... 돌아서 가자 그래 그래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어? 어? 뭐 안 밖에 201 아 에 ½ 쟤넘 뭐 뜬금없이 나오냐 뮤직비돈 할아버지 비용이 머 다 찾았어 다 찾았어 빨리 빨리 비용이 머 다 찾았으니까 여기onds 들어가서 비용 맛있게km cs 거기isa 15 16 16 20 21 1 2 4 5 9 1 2 4 5 9 애들아 빨리 내려와! 뭐야! 뭐야 여기 닫혀있냐? 마지막 열쇠를 찾... 마지막 열쇠를 찾아야 된다고? 아 애들아 이거 마지막 열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음... 이거 나가서 한 명이 찾아와야 될 것 같은데 한 명? 응 으음 뭐하이네 가위가위보 하자 그러면 그럼 가위가위보 할까? 그래그래그래 그러면은 가위가위보 해서 진사람이 나가서 마지막 열쇠 찾아오기 군말 없이 나가기 어 이거 목숨빵이야 목숨빵 목숨내기다 어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 가위가위 가위가위보 하는거다 하나 둘 셋 보자기 야 얘들아 얘들아 그만둬 뭐야 왜들아 내가 막할게 내가 막할게 가둬 이 야비한 녀석들 마지막 열쇠가 도대체 어딨다는거야 아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나생문 마지막 열쇠는 어디서 구해 이거 마지막 열쇠가 어딘가에 있을텐데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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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이 나무가 뭔가.. 있지 않을까요? 잠깐 이거 왜 두 개냐? 뭐야 이거? 뭐니? 와우! 이게 뭐죠? 이건가보다! 이 키인가보다! 좋았어! 애들한테 빨리 가서! 얘들아! 내가 왔어! 얘들아 내가 왔어! 얘들아 내가 왔어! 얘들아 내가 왔어! 마지막 길을 구하고 내가 왔다고! 빨리 와 빨리! 알았어 내가 빨리 가고 있어 지금 빨리 가고 올게! 야 왔어 얘들아! 야 그가 오고 있어! 빨리 문 열어줘! 빨리 열쇠 줘 열쇠! 1 2 3 5 9 빨리 열쇠 줘! 빨리 문 닫아! 문 닫아! fallen! 다시 해랖아 아니 문이 단단히 잠겨있는데? 10 세! 아무래도 열쇠를 옆을 팔하는 것 같아! 열렸다 열렸다.. 네 치! 열렸다 열렸다.. 오! 오! 오 오!! 시작! 빨라 도막아!! 빨리 도막아! 야 그가 오고 있어! 온다 온다! 버스 다 버스 버스다 버스다 자 운전해 빨리 가 출발해 야 가자 탈출이다 버스 같이 타시려고 오신거에요? 어어 어디가시는데요? 평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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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다 가자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야 내가 구해왔어 이거 랩어 구해왔어 어어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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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이가 비번을 4개를 찾았어 나도 주더라고 근데 요루루가 나한테 한개 줬거든 끝났어 어디부터 다시 해야되고 야 말을 했어 어차피 자작인데 아니 포카측이 어디부터 편집해야지 이거 비밀번호를 방금 찾았는데 그 비밀번호가 건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인거 열쇠는 또 따로 찾아야되는거야 굿 아이디어인걸 다가가. tee big ev 晚 바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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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빨리나오 빨리다오 으어어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으어어어어어 야야야야 자각자각자각 왜 야 일단 일단은 공격 아니 쟤가 왜 나 탓한거야 다시 다시 다시? 어 아니 내 스킨 언급을 하고서 하자니까 쟤는 뭐 뜬금없이 나오냐 계속 할아버지! 비엔버스 다 찾았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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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거든 요기거든? 야 야 누가 여기 문 들어왔어 야 어떤지 아시게 문 들어왔고 와! 아 이거 실시간 생방 해야 되나봐 대판이네 진짜 아니 문을 누가 뚫고 나와버렸어 리얼 세상을 해야 되나봐 리얼 세상을 해야 되나봐 힘드네 태태가 왜 너 그런 옷을 입고 야 지금 이 상황이 실화냐? 야 난 모르겠어 야 지금 내가 왜 비키니 입고 여기 왜 있냐? 나는 가위 낼게 니는 주먹으로 뭐야 진짜 오늘 개판이다 여보 아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녹화 녹화 나 지금 그 엄마 야 이거 다가 어디까지 해야 돼 내가 어디부터 해야 돼 가위 가위 보고 아니 그리고 슬렌더맨이 왜 쫓아온거야 온갖